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. 유독 오늘 한 분이 사색이 돼있지? 사색이 돼있어 사색이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 연참 대표배우 강혜림씨입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안 돼? 누나 왜 이런거? 왜 이런거지? 저의 최애 다 찾아봐라 오빠가 이쁘게 봐주니까 이쁘지 다시는 어디 가지마 오빠 저는 배우 강혜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강혜림씨가 저기 서있는데 저 배우분은 누구야? 내가 그랬더니 강혜림씨잖아요 연철에서 제일 예쁜 배우 정확한 워딩 한 글자 다 듣는 거 너무 째려본다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좀 정식으로 인사를 한 번 하세요 두 분 진짜 너무 팬이어서 이뻐해 주셔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주우제씨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했어요? 너무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주우제 귀엽다 기사 나겠네요 혜림씨 출연할 때 남자 주인공으로 우세 한번 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썸 할 때 어때요? 저는 썸이 무조건 필요한 거 같아요 거의 처음 아니에요? 좋아하면 표현을 안 하고는 못 빼기일 거 같아가지고 썸 타는 그 과정이 재밌는 거 같아요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저 멘트가 제가요? 그냥 본인 의결 얘기했을 거네요 왜 상상했어요? 제가요? 계속 생각하고 계시던데 실제 실제 넣지 마요 여기 있는데 KBS 쇼이 KBS 쇼이 자, 제가요? 제가요? 혹시 누가요? 어떤 거 같아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